부동산 투자의 가이드가 되어드리겠습니다. 부동산 가이드 이주호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꼭 필요한 정보를 준비했는데 오피스텔 투자에 관심 많으시죠. 그런데 문제는 이 오피스텔 투자에 대해서 A부터 Z까지 꼼꼼하게 알려주는 곳이 거의 없습니다. 물론 열심히 찾아다니시는 분들이야 시행착오를 겪어서 공부를 많이 하시겠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의 경우에는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난 월요일부터 이번 시간까지 오피스텔에 투자할 때 조심해야 될 점은 무엇인지 투자가 좋은 점은 뭔지 또 나쁜 점도 있을 겁니다. 그 단점은 무엇인지 지난 월요일에 이어서 또 강의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정보 꼭 챙겨가셨으면 좋겠고 이 외에 다양한 지역 정보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지금부터 50분 동안 부동산 가이드와 함께 하시죠. 출발하겠습니다. 자 부동산 가이드의 첫 번째 코너입니다. 생생 부동산 흘리니 오늘 이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봅니다. R&D 하우스 김규현 이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방송 보시면서 김규현 이사에게 직접 궁금한 점도 좋고요. 부동산에 대한 궁금증 혹은 세법에 대한 궁금증도 좋습니다. 모든 궁금증 해결해 드릴 테니까 전화와 문자로 연락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전화는 02077-6356번 이용하시면 되고요. 문자를 이용하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013-3366-829번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픽이 031로 나오는데 013 이용하시면 됩니다. 오늘 저희가 강연을 한번 들어볼 텐데 지난 월요일에 오피스텔에 투자해야 될 때 조심해야 될 것들, 그리고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고 여러 명을 다 생각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못다한 이야기가 있었죠? 지난 시간에 했던 것은 축구에 비교하자면 예선전이라고 한다면 오늘의 본선에 대해서 16강부터 해서 하나하나 설명을 드릴 텐데요. 오피스텔 같은 경우 사실은 우리가 예전에는 아파트, 시세 차익을 위해서는 아파트라든가 상가 쪽을 많이 권하고 실제로 그렇게 투자를 많이 했었는데 2000년도 들어서면서 오피스텔이 굉장히 투자처로서 각광을 받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있단 말이에요.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하나는 소액 투자가 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또 하나는 1, 2인 가구가 늘어서면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1, 2인 가구가 점차적으로 증가되면서 점차적으로 소규모 주택, 아파트의 어떤 편리함과 그리고 꼼꼼한 어떤 수익률도 내다볼 수 있는 월세를 따박따박 집주인 입장에서 그런 쪽으로 집주인 입장에서는 좋고요. 또 임차인 입장에서도 주차장도 1대1 주차장 가능한 곳이 굉장히 많고 그리고 역세권에 많이 질비해 있다 보니까 오피스텔이 그리고 굉장히 편리하게 여러 가지 인덕션이라든가 식탁이라든가 또는 시스템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등이 풀 퍼니시드로 마련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임차인들도 편리하다. 특히 여성 입장에서도 상당히 안전성이라든가 보완성이 많이 마련돼 있기 때문에 오피스텔이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돌다리도 두들기면 두들기고 건너야 되거든요. 그런데 너무 많이 두들기면 장림처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투자를 못한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서 조심해야 되고요. 하나하나 보시면 좋겠는데 오피스텔 투자의 장단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점 하면 소액 투자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소액 투자가 가능하다는 점이죠. 이제 상가 같은 경우는 이게 소액 투자가 가능하지 않잖아요. 실질적으로 서울 같은 경우는 최소 한 3억 이상은 사실은 필요하단 말이에요. 수도권 같은 경우도 2억 이상은 최소 있어야지 그래도 한 10평 정도가 되는 그런 상가에 투자를 할 수 있다는 그런 단점이 있다는 거죠. 장점은 상가 같은 경우는 수익률이 사실 괜찮은 곳은 또 꾸준히 유입이 되기 때문에 또 상권이 발달이 되거나 형성이 되거나 이럴 때는 충분히 수익률이 높다는 장점이 있지만 그에 반면 오피스텔의 수익률은 어떻게 보면 상가보다는 잘 나가는 상가에 비해서는 조금 떨어질 수는 있지만 장점이 굉장히 안정적이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접근하시면 좋다라는 거죠. 특히 이제 임대 수요의 안정성 즉 상가 같은 경우는 공실 위험이 있단 말이에요. 그만큼 또 리스크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장사는 내가 굳이 장사를 안 하고 직장을 다녀도 되지만 사는 것은 필히 살긴 살아야 되니까. 그렇죠. 제가 예를 들면 숲에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반드시 보일러가 나오는 뜨끈뜨끈한 곳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에어컨이 있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보면 오피스텔이 각광을 받는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특히 이제 수익률 측면에서 즉 상가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시세차익인 아파트가 대표주자라면 수익률의 대표주자는 예전에는 상가였지만 지금은 오피스텔로 많이 변모해가는 과정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바로 안정성 때문이라는 거죠. 그리고 환금성 또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상가 같은 경우는 혹시 투자해 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주위에서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안 나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자칫했다가는 계속 내가 관리비 계속 내면서 잠이 안 오죠. 그렇게 되면 또 상가라는 게 5평, 6평이 아니니까 큰 평수들이 많으니까. 그런데 오피스텔은 아파트처럼 이 환금성 또한 굉장히 뛰어나기 때문에 언제든지 내가 팔고 싶을 때 팔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왜 그러냐 하면 그만큼 수요 대기자수가 많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런 부분도 유의하시면 좋고요. 또한 사람들이 이 부분을 놓치는 부분이 있는데 시세 같은 경우도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괜찮은 곳. 즉 역세권이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잘 구비가 돼 있는 곳 같은 경우는 주차장이라든가 시세 차익도 내다볼 수 있는 곳이라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물론 아파트처럼 2배, 3배 이렇게 내다보기는 어려울 수 있지만 2배까지 내다보는 경우도 사실 많이 봤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서 2배까지는 아니지만 꾸준히 괜찮은 곳을 선점했을 때 시세 상승도 수익률과 시세 차익의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단점은 뭐예요? 단점이 바로 어떻게 보면 지금 사실은 오피스텔이 굉장히 많이 지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특히나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역세권이 아닌 곳에 신규 유입 물량이 많은 곳은 공급의 과잉의 우려가 있을 수도 있다. 이런 리스크가 있다라는 건데 사실상 확률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대부분은 공급에 대한 과잉이 없지만 예를 들면 역세권에서 좀 멀거나 서울에서 좀 떨어지거나 또는 중심 어떤 직장소에서 먼 곳 같은 경우는 공급 과잉 우려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돌다리를 두들기다는 게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특히 이제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내가 편리한 곳에 살고 싶어하는 그런 기대심리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지나다 보면 감가상각이라는 게 있고 또 여러 가지 노후가 되고 망가지고 이러면서 집주인이 한두 번 고쳐지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럴 때마다 내가 불편하면 임차인은 왜 이렇게 불편해? 여기 딴 데 가야지 이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그런 부분이 수익률로 하락이 될 수가 있다는 점이죠. 이런 부분도 꼼꼼히 살펴보셔야 되고 특히 공급과 수요, 수요와 공급을 잘 고려해서 과잉에 대한 우려를 꼼꼼히 살펴보신 다음에 즉 여러 가지를 예측을 하신 다음에 투자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이 부분에서 조금 더 사진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외관이 예전에는 다세대라든가 지금 다세대도 굉장히 잘 지어졌더라고요.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대리석으로 지금은 외관도 굉장히 많이 중요시 돼 있고 그리고 또 요새는 옥상이라든가 이런 데까지도 또 조망권이라든가 꼼꼼히 시공을 할 때 많이 본다는 점도 눈여겨보시면 되고 이렇게 한번 볼까요? 보시면 주변 환경도 굉장히 중요해요. 특히 어떤 것을 보여야 되냐면 임차인의 입장에서 내가 투자를 할 때는 임차인의 입장에서 봐야 되는데 임차인이 불편하게 되면 임차인이 편하다는 게 뭐예요? 제일 중요한 게 역세권이냐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내가 걸었는데 20분, 30분 걸려. 마라톤이야? 뭐야? 이거. 이렇게 생각이 되면 안 살겠죠. 나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임차인이 불편하면 그건 집주인의 입장에서 투자처에서도 불편하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주변 환경을 꼼꼼히 살펴보시는 게 좋고요. 또 하나는 주차장 같은 경우 요새는 1대1 주차가 되느냐 안 되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를 들면 0.5대는 2대 중에 1대밖에 안 된다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서 세대수와 그리고 주차 비율을 꼼꼼히 살펴보시는 게 중요한데 그런 부분에서 주차장이 중요하다는 거고 또 하나는 조망권. 왜냐하면 사람들이 워라벨이라든가 힐링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요새 1, 2인 가구에서 늘어나는 게 30대, 40대거든요. 또 20대도 마찬가지고. 그럴 때 집에 딱 왔을 때 뭔가 이렇게 딱 샤워를 마치고 커피 한 잔 하면서 앞마당처럼 조망을 쫙 살펴보는 그런 느낌을 원하기 때문에 그런데 앞 건물 벽이 있으면. 벽이 있으면 인생이 벽처럼 느껴진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떠날 수가 있기 때문에 꼼꼼히 살펴보셔야 된다는 점. 그리고 내부 같은 경우도 예전에는 시스템 에어컨이라든가 냉장고 세탁기 정도였다면 지금은 아일랜드 식탁이라든가 또는 커피 드립이라든가 또는 그 안에서 여러 가지 내장재라든가 또는 식탁 자체도 굉장히 수납 공간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굉장히 많이 좋아졌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 내가 1, 2년 살 게 아니고 1, 2년 이걸 팔 게 아니라면 그런 부분에서 한 5년, 6년을 내다보는 어떤 해안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것들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 1, 2인 가구의 수요가 많은 역세권, 특히 역세권이 중요한데 500m 내외, 특히 100m, 200m 같은 경우는 절대 안 떨어지거든요. 노후화되도. 왜냐하면 노후화된 것보다 사람들은 편리한 걸 더 많이 추구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시세 차익을 많이 기대할 수 있다는 거죠. 초역세권일수록 반경, 그때 말씀드렸다시피. 이 내용이 좀 의미 있을 것 같아요. 신규 물량 공급이 많은 지역 피할 건. 맞습니다. 이게 제가 어떻게 지금 예단을 하기가 어렵지만 거기에 이제 공급이 너무 많게 되면,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많게 되면 그때는 이제 공실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렇죠. 공실이 생기면 가격이 내려가겠죠. 그런 부분에서 또 황금성도 떨어지겠죠. 특히 이제 역세권도 아닌데 공급이 많다. 최악이라는 거죠. 그런 부분을 반드시 살피셔야 돼요. 오피스텔, 친구가 오피스텔 투자해서 나도 강남 따라 오피스텔 투자해야지라는 것은 좀 위험하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특히 이제 개발 호재가 많은 직주 근접이 뭐냐 하면 직장 수요가 많냐. 강남이 이제 이런 부분에서 공실이 많이 없어지고 뜬 이유인데 바로 이제 직장 수요라든가 이런 것도 살펴보셔야 되고요. 특히 이제 시공사뿐만 아니라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대형 시공사가 아니거든요. 대부분 중소기업이니까. 그런 시공사보다는 사실은 지역특성이라든가 또는 그 안에 내장재라든가 마감재 또는 인테리어 이런 부분을 정말 선호할 만한 곳이냐. 5년이 지나도 10년이 지나도 괜찮은 곳이냐. 이런 걸 봐야 된다는 거죠. 특히 이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물으시는 분이 있는데 5년 후에 팔아야 된다는 얘기를 어디서 들었나 봐요. 인터넷에서 유튜브 같은 데서. 사실은 역세권, 초역세권 같은 경우는 갖고 있으셔도 돼요. 어느 정도 갖고 있다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사실은 내가 편리한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에서 충분히 뽑아드시고 내가 가치가 없다면서 버리는 게 아니고 조금 더 갈아탈 만한 것이 있을 때 그때 고려하시는 게 더 맞는 방법이다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정말 많은 내용들을 배운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까지 얘기를 들었던 것처럼 그냥 막연하게 오피스텔 투자 한번 해봐야지. 그러면 나는 이제 월세를 매달 받을 수 있을 거야. 이런 개념보다는 이렇게 얘기를 듣고 나니까 이런 기준을 세워서 역세권 기준, 연식 기준 이런 것들 기준을 세워서 투자를 하면 되겠다. 이런 마음을 좀 가지게 됩니다. 이렇게 저희가 오피스텔 정보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유의할 점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골라야 되는지 여러 가지 팁을 다 들어봤는데 김기현 이사를 직접 만나서 이 얘기를 더 들어보고 싶으신 분들 계시죠? 저희가 무료 세미나 준비했습니다. 안내해드리죠. 김기현 이사의 무료 세미나 안내해드리겠습니다. 2019년 시장 흐름에 맞는 투자 물건 분석을 해볼 예정이고요. 1월 19일 토요일 오후 1시에 열립니다. 참석을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반드시 예약을 하셔야 되는데 예약 번호 02077-6356번으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무료 세미나 가서 어떤 이야기를 해 주실 건가요? 2019년 새해가 밝은 지 한 보름이 지났죠. 그런 부분에서 시장 흐름에 맞게끔 지금 여러 가지 혼선이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혼동을 겪고 있는 그런 시기인데 정확히 투자자의 그런 성향도 중요하지만 지금 시세에 맞는 지금 현상이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도 꼼꼼히 살펴드릴 거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어떻게 지금의 대형이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큰 금액 같은 경우는 조정을 받고 있다 보니까 소액으로 투자를 할 곳 그리고 그런 지역들 그리고 그런 금액들 이런 부분에서 꼼꼼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로 예약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